츄꾸미송을 어떻게 작사 작곡을 하게 됐는지 되게 궁금해하시는 팬분들이 많은데 지구리 지켜츄 딱 틀면 제가 이런 노래가 나왔으면 좋겠다 만들고 싶었어요 제가 스스로 제 채널이기도 하고 휴가를 받았을 때 엄마 TV 볼 때 엄마 옆에서 그냥 그냥 해볼까? 빨리 지금 한번 해볼까? 해서 띠링띠링 하다가 만지고 만지고 만지다가 지금 츄꾸미송 하나만 일단 이렇게 딱 나왔습니다